제가 앞전에 부자와 관련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명상이라는 것은 정말 큰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계속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어제 평평한데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계시면 됩니다.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막 계속 일어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이 오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명상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그 스티브 잡스도 그만큼 명상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 만 하겠죠?